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암댐은 조절지댐과 합하면 28.21%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은 가뭄 단계를 벗어나면서 올해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올여름 장마철에 따른 도시 침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하수 시설물 정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침수 취약지역과 하수도 사업장 등 60여 곳의 현장 점검을 벌였고 이 중 9곳은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하수관로나 빗물바지가 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막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준설 작업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은 특정 세대와 집단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5.18 당사자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5.18 기념주간을 마무리하며 오늘 기자들과 만난 강 시장은 5.18 주체 중 일부가 저와 공직사회를 향한 고소와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5.18은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노력해온 우리 모두 즉 나들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공법단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강 시장은 이들에게 5.18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있는 세대에게 답도 내놔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정치권과 민주화운동단체 등의 가칭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전 부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 자리에서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서 이전이 언급됐지만 기술 파트 위주로 부서가 구성되면 일반 도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부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을 위해 본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투자 유치와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 투자 유치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문화융성국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며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달 광주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과 시도별 내년도 주요 국비 예산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5.18 43주년 당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구해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부진에 빠진 선발투수 앤더슨과 정혜영, 황대인 등 5명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4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외인 선발 앤더슨과 빠른볼 구속이 떨어진 마무리 정혜영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최근 타격감이 주춤한 오른손 거포 황대인과 올 시즌 LG에서 이적해온 왼손투수 김대유도 2군에서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3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정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노인, 청년 등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